신발을 못 사네? 신발을 못 사네? 신발을 못 사네? 네, 근데 누구 하나 몇 명 왔는데? This is my house! Our house! 내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던가? 헛스라게 살았어? 헛스! 그려라... 신발! 신발! 뭐야? 저기 앉은 방 있어 너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쉬다가 아유, 감사합니다 여기 안방이 진짜 좋다 화장실 두 개야, 심지어 알지? 나 안방 쓸 거야 원래 화장실 두 개가 부의 상징인 거 알지?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이었어 오 마이 갓 안락해 안락과 안락해 안락과 안락해 안락과 안락해 안락과 안락해 오, 카메라 놀랐어 나 이거 맨 처음 놀랐어, 깜짝 놀랐어 그거 깜짝 놀랐어 나 여기 들어오다가 카메라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쫙 움직이는 거야 와... 이게 그 예능에서 예능에서 한번 보던 인공지능이야 이거? 이거 인공지능이야? 뭐 도대체? 뭐 도대체? 아니지 크림